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소유기업인 키디아 투자회사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는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키디아 지역의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드래곤볼 시리즈에 등장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신룡을 형상화한 70m 높이의 롤러코스터를 비롯해 최소 30개 놀이기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는 키디아를 초대형 관광과 휴양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